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윤 수사평론가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청리로 거론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무총리직을 고사하게 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공식적인 발언은 이제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언론은 이를 두고 총리 고사 거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고사 거절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줄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 교수님 고사 거절 맞습니까? 저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안철수 위원장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실 때 총리로 지명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지금 발언 내용은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당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린다는 말은 본인이 총리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적 제약이랄까요? 제가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활동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충돌이나 아니면 의견 대립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본인한테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국무총리까지 맞는 것을 특히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분들이 좀 불편했을 가능성. 권성동 의원도 조금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본인 볼 때 계속 본인이 총리를 한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반발 이런 부분들도 고민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아마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했던 것은 아마 본인이 대권을 꿈꾸고 있다면 총리를 하고 나중에 총리를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까지 총리를 하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중간에 예를 들면 총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의 행보를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에 와서 어쨌든 합당을 통해서 당에서 당권을 잡고서 활동을 하는 것이 본인의 미래의 대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안철수 위원장이 전략적인 후퇴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도 좀 있는데요. 사실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성과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적 경험을 쌓아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당 후행이냐. 선행 후당이냐. 이거죠. 먼저 당을 잡고 그다음에 행정 경험을 쌓을 것이냐. 아니면 먼저 행정 경험 쌓고 그다음에 당을 챙길 것이냐. 이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결정 내용으로 봐서는 선당 후행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을 좀 장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당내 조직 기반이라든가 이런 게 취약한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기 대권 생각하더라도 당내 경선을 무사히 승리로 이끌려면 어찌대권 당권을 본인이 한번 장악하고 차기 총선 때 뭔가 공천 관련해서 자기파 그러니까 친안파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뭐 총리든 뭐든 행정 경험을 좀 하고 대권으로 가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일단 한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당권에 눈이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이신데. 일단 당권을 얘기해보면 당대표 선거가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당대표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1년 남았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있고 안철수 당대표의 세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힘을 좀 비축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런 선택을 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의지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별로 개인적으로는 맞득치 않을 겁니다. 본인이 어찌됐건 이번 지방선거는 주도해서 좀 끌고 나가면서 이른바 이준석 퀴즈를 많이 좀 양산해 놓으면 그게 이제 차기 당내 대권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조직적 기반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큰 건데요.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당으로 들어온다고 전제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대표가 아닌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찌됐건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당 계열 쪽이 조금 더 많이 공천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지방선거가 과연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방선거 특히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직의 그야말로 풀뿌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 현장에 가보게 되면 대선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이 확보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당수가 이분들이 또 당 대의원들이에요. 그래서 당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그 경쟁에 지금 돌입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좀 듭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도 지금 지명이 돼 있고 임명이 돼 있는데 거기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도 챙겨야 될 텐데 아마 그 위원들의 국민의당 계열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볼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합당을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합당 과정이 그렇게 순탄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합당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노정이 될지 노출이 될지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합당이 진행이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수면으로 모든 게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언제 이게 합당이 완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수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런 문제에 적절히 개입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윤석열 당선이 취임하고 나서 진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당 과정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로 지분을 어느 정도 챙길 거냐 하는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당대당 통합을 할 거냐 흡수 통합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 당명은 아마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랬을 경우에 국민의당이 어떤 분에 반대급부적으로 예를 들면 당협의원장의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숫자가 적으니까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하고 그냥 흡수돼서 들어오는 형식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 국민의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열되는데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갈등의 요소는 남아 있다. 그래서 합당이 그렇게 스무스하게 아무 문제 없이 쉽게 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서로가 삽바 싸움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어떤 지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논쟁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굳이 제가 이번에는 이종훈 평론가께 질문을 추가로 좀 드려보면 혹시 안철수 위원장의 생각 중에는 초대 총리의 그림은 아무래도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가시밭길일 것이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때 내가 나타나면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도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 판단에 작용을 했을 거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인기 초반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조건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다 지금 여소야대 그런 국면이고 벌써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전선을 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윤 당선인이 뭔가 정책적인 성과 공약 이행 이런 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을 추진하려고는 할 텐데 그게 번번이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어찌됐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대 구조를 만들어내야 이런 입법 사항들을 처리를 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간다. 그렇게 본다면 다음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음 총선을 내 주도로 끌고 가서 거기서 성과를 내고 그야말로 과반 의석 이상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면 그 선거 승리의 성과도 본인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리한 환경, 그 환경하에서 본인이 총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훨씬 더 성과를 내기가 좋은 거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판단의 한 부분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안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누가 맡게 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월 초에 하겠다, 이번 주말에 벌써 총리를 발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3배수까지 압축을 했다, 그래서 보고가 들어갔다. 통합과 경제에 방점을 찍겠다, 그래서 한덕수, 김한길, 박주선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경제 문제를 강조를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김은혜 대변인도 그렇고 경제의 드림팀, 원팀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총리, 경제부총리 그리고 경제수석까지 하나의 어떤 그야말로 드림팀을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통합도 물론 방점이 있지만 통합보다는 경제에도 방점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건 당선인이 결정하신 문제니까 저는 경제 전문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면서 소위 민주당에 계시던 분들 중에 나중에 합류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대선 과정에 도움을 줬던 분, 지금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하고 김한길 전 대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는 아마도 경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또 경제 원팀을 만들겠다는 원래 취지에도 맞기 때문에 총리로는 아마 그런 분들을 임명하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측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세 분의 함합형입니다. 한덕수, 김한길, 박주선. 혹시 여기에 또 제사의 인물도 추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중에 나오는 건지요? 당연히 더 추가될 수 있죠. 그동안 거명된 다른 분들도 많잖아요. 심지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한때 이름이 거명되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잠시였지만 김부겸 총리 유임설도 제기가 된 바가 있고 그래서 역시 경제냐 통합이냐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역시 생각은 같습니다. 역시 경제의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임기 초반에 어찌됐건 경제 분야에서 좀 성과를 내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찌됐건 경제도 기업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기업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선택을 한다면 기업인 출신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건 마지막으로 남은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분 포함해서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함합형이 나오고 있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총리 인선을 저희가 조금 기억을 해보면 대체로 언론에 나왔던 중량급 있던 인물들이 대체로 실제로 마지막까지 기용이 된 측면이 있는데 박근혜 정무 당시에는 좀 안 그랬던 측면도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쯤에 발표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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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